함께 성장하는 오픈교육채널 자, 18차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독소치료의 절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만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크게 단계를 나누어 설명을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고 단계마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작업이 중요한지를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독소치료의 절차는 크게 9단계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단계는 더 쪼갤 수도 있고 합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9개로 구분을 지어보았습니다. 먼저 접수면접이라고 하는 게 1단계이고요. 그 다음에는 심리검사, 3단계에는 결과 분석 및 목표 수립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4단계에는 치료사를 정하는 단계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자료를 고르고 활동을 고르는 단계가 이어집니다. 그 다음은 치료를 행하게 되고 그러면서 수용과 보완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에는 평가와 함께 취소지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정리를 했는데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접수면접입니다. 이 단어가 이미 익숙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코칭을 할 때에도 면접, 면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알고 계신 용어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입니다. 즉 치료를 실시하기 전에 이 사람이 왜 오게 되었는가, 역사가 어떻고, 언제부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왜 그런 문제가 반복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역시 대상이 만약에 아이라고 한다면 부모님,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접목이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필요하다 여겨지는 부분들은 트루사의 입장으로 효과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과정, 작업이 바로 면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는 인터뷰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보통 기관들은 각자마다의 양식을 갖고 있습니다. 양식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물어볼 수 있게끔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바로 그 작업이 첫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 접수면접이 처음 만남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그런 질문들이 사실은 이 사람에게는 쉽게 하기 어려운 말들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치료가 진행이 된 뒤에는 두 번, 세 번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면접은 한 기관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 기관 내에서 가장 전문가인 사람이 하는 게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편안한 분위기를 주면서 필요한 것들을 효과적으로 물을 수 있겠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접수면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들은 평소에 엄마들이든 또는 아이들이든 아마 개별 면담을 많이 진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묻고 파악하는 데는 익숙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반 전문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양식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물어본다. 그래서 처음 만남이지만 중요한 것들을 많이 파악을 하는 과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단계는 그렇게 실시가 되고요. 그런 다음 2단계에서는 심리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심리검사는 그런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즉 면접을 통해서 내용에 대한 파악을 했는데 만약에 부족함이 있다. 또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정말 그런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있으면 그럴 때 심리검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그 말인즉슨 면접을 통해서 충분한 파악이 되었다고 한다면 굳이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몸이 좋지 않으면 병원을 가게 되죠. 그럴 때 만약에 그 상처가 겉에 보이는 것이다. 그러면 그냥 보요만 주면 되겠죠. 그럼 의사가 그거를 보고 독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에 어딘가가 아픕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면 그럴 때에는 반드시 엑스레이라든가 다른 검사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환자만의 설명으로는요. 그래서 검사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독서치료에서도 면접을 통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눕니다만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를 더해서 정말 그 문제가 맞는지 문제가 맞다면 얼마나 심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검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인데요. 만약에 행해지게 된다면 면접 다음에 두 번째로 검사는 실시가 됩니다. 이렇게 면접과 검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치료사의 입장으로는 이 두 자료들을 종합을 해서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목표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것을 여기서 고민을 해보게 되겠죠. 이 말은 곧 어떤 말이기도 하냐면요. 치료에 대한 기간, 방향을 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보통 치료를 행하게 되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무엇이 있냐면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받아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은 바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이야기 드린 것처럼 먼저 대상을 만나서 면접을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 류의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해야지만이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또 얼마나 필요한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작업을 먼저 면밀하게 하고 그런 목표를 세운다. 즉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방향을 정하고 기한을 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치료는 상황에 따라서 1년 이상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짧게 3개월이 갈 수도 있고 그렇게 개인차가 워낙에 큽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앞선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목표를 그 다음에는 정한다라고 세 번째 나와 있는데요. 목표는 크게 또 두 가지의 맥락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종합목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르게는 장기목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내가 만약에 A라는 아동과 3개월 동안 만남을 갖기로 했다. 그래서 치료를 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3개월을 다 만난 다음에 이루는 목표가 있겠죠. 그거를 종합목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개월을 만든다고 하게 되면 보통 저희는 주 1회씩 만남을 갖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총 12번의 만남을 갖겠죠. 그러면 또 그 12번에 걸쳐서 각각 만남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1회의 목표, 2회의 목표는 이런 식으로 세부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두 가지의 맥락이죠. 종합목표, 세부 목표를 세우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결국 세부는 종합을 12개로 쪼갠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종합은 세부를 다 더한 게 되겠죠. 그렇게 목표를 세우는 게 그 다음 단계가 되겠습니다. 목표가 수립이 되고 나면 이어지는 단계는 치료사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치료를 개인적으로 배워서 실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치료 집단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죠. 치료 센터, 치료소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그런 기관들에서는 치료사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치료는 한 사람의 치료사와 치료받은 사람의 만남이죠. 그랬을 때 치료사가 이 분야의 전문가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 다음에 그 사람과 코드가 잘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늠을 해보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선생님들로만 한정을 지어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내가 한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면접을 하고 검사를 하고 결과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게 되면 당연히 그 아동에 대한 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럴 때 만약에 나는 실력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 이 아이의 문제는 매우 크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전문가가 만날 필요가 있겠어. 라는 결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는 의뢰를 하는 거죠. 전문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만 정하면 되는데요. 치료 집단인 경우에 치료사가 여러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는 치료받으러 온 사람에게 더 나은 치료사를 정해주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 이유로 치료사를 고르는 게 그다음 작업이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 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상황에 치료사가 여러분이 계시다. A라고 하는 사람이 치료를 받으러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치료사를 요구하는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남자를 원합니다. 여자를 원합니다. 나이가 많은 분을 원합니다. 제 연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분들이 원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치료 집단들은 치료의 목표, 문제 해결, 좋은 결과를 위해서 더 좋은 치료사를 배정을 해주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어지는 작업은 자료를 고르는 것입니다. 치료에서의 문학,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윤설물만이 아니라 영상이라든가 음악 다 쓸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 문학, 매체, 자료들은 사실은 의사가 주는 약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에 가면 약을 주고 주사를 주고 치료를 해주죠. 우리가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요양을 하면 몸이 낫는 것처럼 독서치료에서는 이 자료들이 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자료를 잘 고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어떻게 보면 한 권의 책이 그 사람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치료사들은 그런 맥락에서 한 사람이 오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거쳤기 때문에 이왕이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고른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때는 그러면 뭘 고려해야 되느냐. 당연히 치료받으러 누가 왔는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어떤 사람이 왔는가. 이 안에는 그 대상의 나이, 학력, 독서에 대한 흥미, 독서리역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도 물론 고려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는 치료받으러 오는 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아주 두툼한 그런 분량의 책을 고르기보다는 짧은 것들 위주로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책이라든가 시, 동시, 노랫말 이런 것들을 고르거나 영상을 고를 때에도 짧은 것들 위주로 골라서 직접 제시를 하고 그런 다음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말 좋은 책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그들이 읽어오는 부담을 갖게 되면 잘 오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치료에 오기 전 상황을 봤을 때 집안이 어렵거나 등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책을 골라서 읽어오는 게 큰 어려움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아이들에게 그 시간에 오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책을 읽어주고 선생님이 많은 것들을 다 제공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래야 아이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부담을 덜 읽어야지만이 효과도 있다고 저희는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자료를 고르실 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료가 골라지게 되면 그 다음 작업은 활동을 정하는 것입니다. 활동이라 하게 되면 자료를 함께 읽은 뒤 읽어주거나 또는 그 사람이 읽거나 또는 나누어 읽거나 읽은 뒤에 저희는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죠. 다음에 그 내용을 배우실 텐데 발문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즉 치료사의 입장으로 일부러 물음을 던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치료받으러 온 사람으로 하여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게 되면 앞서 이야기 드렸던 원리 가운데 동일시부터 통찰까지 이룰 수가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거 외에도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무엇을 만들거나 연극을 하거나 놀이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결국에 활동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표현을 의미하는 것들이죠. 표현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왜 이걸 굳이 놓게 되냐면 결국 치료해 오는 사람들은 마음에 응어리진 부분들이 있죠. 말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표출을 시켜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로 그걸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로 하는 데에 미숙함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럼 그럴 때에는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한번 우리 연극으로 표현해 볼까요? 춤으로 해볼까요?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활동을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활동이라고 하게 되면 결국 말을 대체하는 또는 안에 있는 부분들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서치료에서는 자료를 골라서 나눈 다음에는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물론 활동을 반드시 다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저희는 아이들하고 작업을 할 때 활동을 많이 넣어서 하게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어른들은 자발성을 갖고 치료해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꺼이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어져 있고 약간의 기회만 만들어 주어도 이야기를 잘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에 반해서 자발성이 떨어집니다. 대부분 어른들에 의해서 억지로 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고 동시에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항을 보이는 것, 회피를 하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그럴 때 말이 아닌 적절한 활동들을 넣어주게 되면 비록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마음들을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활동들을 골라서 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독서 면접부터 활동까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기까지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무엇이 나오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획서가 완성이 됩니다. 계획서가 나온 뒤에도 꽤 많은 단계들이 있죠. 그리고 꽤 많은 그런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까지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직접 만남의 시간을 정해서 대상자가 오게 되면 치료를 하는 게 그 다음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치료에서는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전에 동의를 구한 뒤 녹화 또는 녹음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거쳐서 세심하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치료를 진행하다 보면 오차범위가 생깁니다. 치료사의 마음은 이 시간 동안에 세운 목표를 다 이루고 싶지만 사실은 변수가 워낙에 많이 발동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녹화한 부분을 돌려보거나 또는 녹음한 내용을 돌려서 들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실수 또는 그에게서 뭔가 아쉬웠던 부분들을 찾아낸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내용들을 보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대부분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녹화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고요. 녹음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허락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는 이게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동의를 구한 뒤에 실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치료를 더 잘하기 위한 목적이다. 즉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해를 구하면 되고요. 앞서 이야기 드린 변수라고 하는 게 뭐가 있겠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대1로 만약에 만남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몇 가지 변수를 이야기 드려보면 A라는 아동과 만남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토요일날 오전 10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이 10시 20분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20분을 이 아이가 까먹은 거죠. 그러니까요. 총 50분의 만남을 갖게 되는데 그중에 20분을 이 아이가 늦게 오는 바람에 못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럼 남은 시간 30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목표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다 보면 무리가 생기겠죠. 물론 책을 조금 더 빨리 읽을 수도 있고 활동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게 되면 목표에 도달을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변수가 되는 거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제 시간에 왔는데 오늘은 몸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자연이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럼 역시 우리가 정화 목표를 다 이룰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고요. 아니면 제 시간에 왔고 몸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기분이 안 좋답니다. 오기 전에 엄마한테 혼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울적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치료자가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니까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겠죠? 원래 오늘의 목표는 아니었습니다만 또 그러다 보면 시간이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수는 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는 점검을 하고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세션에 대한 내용들을 수정만 하지 않으면 처음에 정한 목표를 이룰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치료를 우리는 뭐라고도 하냐면요. 매 회, 매 회가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매 회가 계속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과정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프로세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게 바로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되는 그런 과정들, 과정들, 과정들 그 과정들이 모여서 결국 목표를 이룬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성과 보완이 필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단계로 가게 되면 평가, 취소, 취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 드린 수성, 보완에 이미 평가가 포함되어져 있죠. 한 시간을 내가 운영하고 난 다음에 잘 된 부분은 무엇이고 아쉬운 부분은 무엇인지 평가입니다. 이 평가는 이렇게 매 시간마다 이루어질 필요도 있고요. 또는 정말 잘 안 되는 그런 시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나보다 조금 더 전문가인 사람에게 가서 자문을 구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또는 다 마친 뒤에 자문을 구하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 평가 작업은 많이 할수록 더 좋은 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나오는 취소지도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사실 치료는 동안 시간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언제 끝나게 되냐면요. 이 사람이 자기 생활로 돌아갔을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가 적응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 확인이 되는 것이 사실은 치료의 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 작업을 저희는 이렇게 부르는데요. 취소지도.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3개월간 치료를 받고 돌아간 아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아동과 연락을 취하는 게 아니라 보호자하고 연락을 취하는 거죠. 보호자에게 매주 한 번씩 연락을 취합니다. 그러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럴 때 만약에 답변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된다. 그런데 그 답변이 3개월 내내 즉 우리가 취소지도를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그렇게 답변이 왔다고 한다면 이 아이에게는 앞으로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면 치료가 잘 된 걸로 종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취소지도는 법에 의해서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기관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 말은 모든 기관이 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치료가 끝난 뒤라도 얼마든지 이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위험이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진의 입장으로 그들을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을 해두는 거죠. 계속 그러면서 보호자들에게는 특히 필요한 부분들을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계속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치료는 9개의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덥수 면접, 심리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치료사를 정하고 자료를 고르고 활동을 고르고 이어서 실시를 하면서 수정 및 보완을 행하고 동시에 평가와 수지도까지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략도 필요한데요. 전략은 정의가 무엇이냐면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책략이라고 보통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독서치료에서는 왜 전략이 필요할까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보았는데요. 앞서 이야기 드려놓은 당연히 치료에 오는 분들은 조금 더 어려움이 큽니다. 게다가 다양한 어려움을 갖고 온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 실행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계마다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내가 어떤 방법을 택해야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자료는 뭘 골라야 될까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이 다 전략이 되겠죠.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게 되면 이런 전략을 설명하는 데에는 매뉴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배계면 배계면 다 다릅니다. 치료에 오는 사람들은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의 매뉴얼을 만들 수가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다만 물론 학년이 비슷하고 그 다음에 성별이 같고 문제가 비슷하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뉴얼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런 맥락인지라 결국에는 개인 대 개인으로 전략을 달리 짜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맞춤식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적어놓았습니다. 물론 상황이 일대일이 아니라 집단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하겠죠. 학교 내에서 학급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한다.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전략이 물론 필요하겠습니다. 지금의 이야기는 주로 개인에 대한 측면으로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집단인 경우에는 향후에 실제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8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픈교육 채널 라이브아트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